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요즘 2차전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시장과 시장 동향 및 전망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리튬 시장 및 리튬 관련주 리포트 또 2차전지 소재 그 다음에 장비 관련된 총정리된 리포트 또 폐배터리 시장 동향 및 주요 종목 리포트 그 다음에 전고채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전부 리포트로 만들어서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이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으면 좋은데 다운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카톡으로 받아보면 되겠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아래 연락처로 연락처에 문자에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리포트와 자료들을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전부 받아서 보시고 2차전지하는 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BMW의 또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보낸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LG 엔솔이 테슬라발 수죽 대박 기대감 해서 베를린에다가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증설한다고 해서 LG 엔솔이 수혜를 받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내용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전부 시장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뉴스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자 최신 뉴스들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얼마 전 나온 뉴스가 LG 엔솔이 이 4680 배터리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4680 배터리 전용 공장을 짓는다 테슬라한테 공급 확정했다 이 얘기가 있고요 자 이러면서 LG 엔솔도 한국 오창 공장에 7300억을 투입해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딱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유삼성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났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겁니다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다 그동안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좀 상대적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뭐 GM하고 볼보하고 합작사 추진한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 4680 원통형 배터리 얘기가 여기도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원통형은 현행 2170을 잇는 신규 폼팩터 4680C 제품을 개발한 상태다 그래서 2170 대비 배터리 모듈 크기를 30%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을 늘려 주행 가는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4680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 SDI에서 계속해서 최신 뉴스들이 BMW에 공급할 46mm 요게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예요 요게 이제 뭐 높이가 두 가지로 나오나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결국은요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즉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겁니다 4680 배터리가 테슬라, BMW, 볼브 같은 또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에서 전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4680 배터리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680 배터리를 삼성 SDI가 이 충남 천안 사업장에서 46mm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자 1차 장비를 발주했고 연간 1기가와트시 규모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통형 배터리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 세렘방 공장에서 연간 8에서 12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 라인을 깔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680 배터리는 얼마나 좋아지는가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80 배터리로 얼마큼 좋아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680 배터리를 탕착해서 테슬라 모델 Y를 만들게 되면은 4680 배터리가 바로 이제 에너지 용량을 5배 향상시켜주고요 에너지 용량은 5배 향상시켜주고 주행거리는 16% 증대를 하고 출력은 6배를 향상시켰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선 있습니다 이 4680에 갖는 의미는요 이 지름이 46mm고요 46mm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80mm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217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진 배터리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배터리 데이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4680 배터리는 지름이 46mm 높이 80mm인 원통용 배터리 당시 4680 배터리를 사용하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54% 늘어나고 생산비용도 69% 절감된다고 얼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4680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공장 크기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혁신으로 평가됐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 말 실제로 테슬라는 이 텍사스 공장이죠 기가 팩토리 기가 팩토리 오픈 행사에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첫 모델 Y를 공장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셀을 장착한 모델 Y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텍사스 인근에 거주하는 모델 Y 계약자에 한해서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소식도 들렸다 자 얼마 전에 실제로 4680 배터리가 된 모델을 받아 운행한 사람도 등장했다 이 4680 배터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된 모델 Y에 들어간 4680 배터리 충전 속도는 물론 에너지 밀도까지 높인 게 특징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의 경쟁 모델이 되고 있는 머스탱이라든지 아우디, 벤츠 자 이런 경쟁 차량들이 대략 7에서 80k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장착했지만 400km 언저리에 그쳤다고 했을 때에 테슬라가 발표한 4680 배터리를 사용 시에는 주행거리가 54% 향상된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한 것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4680 배터리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면서 테슬라하고 BMW에도 장착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의 최대 수혜주는 누구냐 물론 삼성 SDI하고 LG N솔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4680 원통용 배터리로 인한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통 상신 EDP 그리고 또 원통용 캔을 만드는 TCC 스틸 이런 종목들입니다 TCC 스틸도 삼성 SDI가 원통용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이 원통용 캔을 독점 공급하는 데 부각을 받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TCC 스틸에서 TCC 스틸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LG N솔과 삼성 SDI 둘 다 4680 원통용 배터리의 협력사로 누구가 낙첨이 되느냐 하면 바로 동원 시스템즈 동원 시스템즈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품사는 4680 배터리형 원통용 캔과 원통용 안전소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원 시스템즈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차세대 원통용 협력사에 진입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통용 핵심 소재 개발에 이어 국내 부품사까지 인수하면서 주요 협력사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 동원 시스템즈는 156억 원액 원통용 캔 제조사 KCM을 인수했는데 자 원통용 캔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 자 충남 아산시에 586억 원을 투입해서 원통용 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원 시스템즈의 현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2차전지 관련주들 말고요 종목이 순환매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로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이 자리 봐봐요 이렇게 줄을 딱 끄면은 이 가격대만 오면 4만 3천원 정도가 오면은 계속해서 가격권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이 시작되고 첫 번째 추세 전환이 바로 뭡니까 21선을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21선이 바로 이 노란색 선이에요 항상 21선을 주가가 돌려세워서 올라섰을 때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바로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바로 21선 위에 올라탔을 때입니다 자 이 21선 올라탔을 때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동원 시스템즈는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최근에 10월달부터 11월달 지금 한 달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게 외국인이고 기관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전부 빨간색이에요 집중적으로 최근 바닷건에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쌍끄리 매수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에서도 지금 11월달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할 것 없이 골고루 들어오면서 동원 시스템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바닷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지금 보셨죠 자 이때가 지금 2억이에요 10월 중순부터 들어왔는데 딱 10월 중순에 21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해서 지금 61선 돌파를 오늘 나왔어요 오늘 61선 돌파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뿅 하고선 터져 나오면서 61선 돌파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추세가 전환됐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게 터져야지 더 올라갈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61선이 이 초록색 선이 여기 61선이에요 그리고 이 21선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61선과 21선이 지금 거진 만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2평선이 만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추세 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원 시스템즈 이제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21선 6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요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에 한번 집중해 볼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바닥 짚고 올라가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하면서 이제는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볼 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2차전지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2차전지 관련된 시장 전망 2023년도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또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또 2차전지 소재 장비 자 그리고 또 폐배터리 그 다음에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2차전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전부 다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든 리포트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계속해서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